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! 너 이 녀석! 너야말로 지금 뭐하는 거야! 방구 씨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엄마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? 나한테 항상 사람이 우선이라고 가르쳤던 건 다 위선이었던 거야?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! 짓밟아야 될 사람은 첫째 짓밟아서 그 싹을 없애야 돼! 세상 누구도! 짓밟혀야 할 사람 같은 거 없어. 엄마가 신이야? 신도 그렇게 할 수 없어! 근데 그깟 기업 몇 개 운영한다는 게 함부로 사람을 짓밟아도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해? 널 위해서라면 더한 짓도 할 수 있어! 이게 진짜로 날 유의하는 거라고 생각해?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우지 않아! 나쁜놈! 회장님! 어디다 기집애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감히 수치스럽다는 말을 해! 차라리 맞으니까 마음 편하다! 방우 씨가 맞았을 때는 마음이 잊어질 것 같다! 오! 오! 오!